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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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흠 으흠 느낌 좋구요 여기 수비가 여기네요 괜히 어휴 아 스킨도 샀네 FBI시네 어 밖에 낮은가 보다 괜히 멀리 가지 말고 근처에서 지키자 폭탄 지킬 생각하자 아리게이트 칠 수가 있으니까 아 우리 끈격 게임이 아직 시작 안했어 여기 있을래 여기 있을래 여기 있을래 여기 좋은거 같애 쥐 쥐는 뭐지 특능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아 이거 애들 뭐 걸려 넘어지냐 이거 하면은 이거하면 걸려 넘어져 느려져 어 에너지는 안달고 이게 위로오네 애들 위로는 안올라나보네 조금씩 재밌어진다 게임 조금씩 알아가니까 야 근데 왜 A랑 B랑 두개있어 저거 왜 뭐야 왜 A랑 B랑 두개있어 우리 지켜야될거 두개야 우리 지켜야될거 두개야 하나 하나만 뺏겨도 안되는거야? 하나만 뺏겨도 실패야 아니면 둘다 뺏겨야 실패야 아 그래 일로나 안올래나보다 아 아 2층에 하나 지하에 하나 아 이거 일로오면 안돼 어 아 바로 아 스나가 뭐야 이거 G36 진짜 오랜만에 본다 아 아 아 그 구아바 어 구아바 망했다 애들 다 환자다 다이수 여기서는 왜 다 막혀있어 아까 하나 열었는데 여기 봐 아 장미리님 팬갈 감사드리고 아까 하나 열었지 않았냐? 아 내가 산걸 다른 애가 고르면 못하는거야? 와 어이 상실 털림샷 어! AK한번 가자 뒤졌다 어 AK한번 가자 AK 이렇게 어 누가 잡으면 안되는거야 똑같은거를 그냥 그거네 약간 롤 롤 약간 직업 여는 그런 느낌 여기 맞냐 근데? 나 어디가니? 여기 맞니? 아 터지고요 예 빨리 찾아 얘들아 빨리 찾아 얘들아 뭐야 AK 47이 아닌가보네 옛날 AK인가보네 새로운 AK인가? 왜 나 왜 죽었어 나 뭐 누가 여기서 봤나보다 아 아 있네 어 씨 없는줄 알았는데 있네 야 아 극혐 알 Captain Families brush arma 군 롤 롤 너무 아니 이거는 무슨 맵이 문 열자마자 바로 폭탄이야 애들 다 있어 가자 MP5 한번 가자 DOC 방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항상 폭탄은 2개가 있는 건가? 나 어차피 스팟 찍어봤자 어차피 그거잖아. 어차피 사라지잖아. 저거 터뜨리거나 나중대모는. 별로 스팟 찍혀도 상관없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Op 4 has located a bomb. 배 조건이 있을 것 같고. E-D-5! Stand clear! Surveying for hostiles. Deploying C-4. 어? 이건 뭐야? 이건 뭐지? 우와 이건 뭐야? 이거 DOC 특수무기인데? 잠재우는거냐? 아 쓰러지네 바로 살리는거? 야! 살려줘 그렇지! 아 살려줘! 야 일루 다왔어 내가 지키고 있던대로 어 이겼어 근데 야 1킬이야? 아 2어시네 아 어시만 했네 1킬 2어시 닥터는 자기가 쓰러져도 자힐 가능이야? 그럼 나는 내가 쓰러져도 내가 나를 힐할 수 있어? 어 왔다 드디어 히익 흐어어우! 좋네 흐어어우! 흐어어우! 딴 데로 들어가야 되는데 A밤 찾았고 이게 완전히 나오는 장소가 어느정도 정해져있고 거기서 거기서 그게 되는거야 아니면은 아예 랜덤으로 나오는거야 뭐야 스나가 아닌데 아 이렇게 하면 스나구나 아 라이플도 되고 이렇게 요게 특능이네 요게 우와 아 스나네 별로 안좋은거 같은데 뭐 시뻘게 해가지고 보이지도 않아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이거 별로야 별로 안좋다 이거 아 어 이거 딴거 사야겠다 야 뭐 스나를 쓸 그런 그럴만한 맵이 아니야 어 어 처음으로 이겼어 아 아 아 259 259 벌었네 조금씩 그래도 나아지고 있죠 어 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아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사스 저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그냥 제 생각에는 fbi 가 무난하지 않나 아 아 에쉬 에쉬 간다 어 그 무난한거 무난한게 좋아 아 아 지금 뭐 잡히는건 엄청 빨리 잡힙니다 음 음 음 음 저 케이티 씁니다. 저 케이티iento 저 케이티 응? 시작해 고 고 아 스타트 버튼이 왜 없어 아 이상한 애가 방장 했네 어허허허 어 제주알 그 아 으 으 아 으 그 어떤 시점이야 사람들 해봤데 서든어택 2 갓뜸 갓뜸 갓뜸이야 진짜 서든어택 사람들 해봤데 어떻게 나온거야 서든어택 갓뜸 에 으 으 으 으 으 아니 언제 시작해 서드는 2가 나오면 1은 사라지는 거야 아니면 2 따로 운영하는 건가 다 왔는데 고해 고 거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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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러지 아까부터 갑자기 계속 잘 되다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사람들이 자꾸 저보고 원빈 닮았대요 안구가 아플 땐 하늘환과 여러분들 하늘환과 많은 이용 바랍니다 바로 중간단위팬네 나 나 수비야 급수비행 여기서가 꿀좀 빨았거든요 여기서가 꿀좀 빨았습니다 아직 안 왔구나 어디 거기 숨어있다고 안걸릴 것 같아 우리 지하는 없잖아 근데 애들이 지하로 올 수도 있는 거지 아쌀이 위에서 오나보네 근데 힐은 에너지 죽은 애들 말고 에너지 다는 에너지 채워줄 수는 없는 거지 힐은 어? 에너지 다는 채워줄 수는 없는 거야? 죽은 애를 살리는 게 힐이지 맵을 쪼? 아 오케이 오케이 나 지하로 올 줄 알았어 위로 안 와가지고 애들이 지하로 올 것 같더라고 아 이제 여기서 자리 잡으려고 어 2킬 했어 한 명 남았어 한 명 어디로 오나 볼까 카메라를 부셔버릴 수도 있네 일로 올 텐데 일로 45초 남았는데 이게 근데 이거는 폭탄한테 와 공격팀이 폭탄한테 와서 폭탄 터뜨리는데 몇 초나 걸려요 게임이 5초동안 이렇게 계속 폭탄만 신경써줘야 돼? 그냥 3대 1을 쳐지고 있어 뭐 뭐 만진 거야 마지막에 저거 들고 수비하려고 노답이다 너희들 애쉬 요번에 샀죠 G36 G36 한번 가봅시다 G36 한번 가봅시다 아 우리 팀 뉴비 3명이나 있어 1시간 전에 내가 3명이나 있어 극혐이나 어 1시간 전에 내가 3명이야 어디야 하나가 지하 둘 다 지하에 있겠네 그러면 여기 있네 자자있네 다 찾았다 우리 얘가 위에 두 개 있던지 아래 두 개 있던지 둘 중 하나네 얘는 얘는 뭐 특능이 아 유탄 특능이 유탄이야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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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해했어 여긴 안 된다 자 감 잡았어 이제 감 잡았어 오이씨 전 지하에 두 갠데 참 여기로 가봤자 의미 없는데 유탄 한번 넣어봐야겠다 유탄 한번 넣어봐야겠다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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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 콘넥션 페일러 아 딱 느낌 좋았는데 어 애쉬 처음으로 써보는 거였는데 이제 대충 알아가는데 어 어 이렇게 좋았는데 느낌 어 이제야 팀플이 나오는 거였는데 어 아쉽습니다 어 아쉽습니다 윽빛 윽빛 써보보소 어 윽빛 써보보소 아쉽습니다 윽빛 써보보소 윽빛 써보보소 어 아 아 아 아 DJ DOC He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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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have only DOC Please Give me DOC I have only On W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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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